그 와중에 베리콘은 왜 이렇게 귀엽죠? 10월 21일 고창으로 전라도입니다! 전라도는 유정이의 고장인 것 같아요 전라도요? 서울 산다고 사투리를 조금 숨겼었는데 오늘 가서 전라도 사투리를 한 번 전라도 사투리를 한 번? 한 번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니 상추튀김 먹어봤을까잉? 젤리 조그만 거 어찌하스까잉? 아 그렇습니다, 아니요 와우, 완전 멋있어 멋있다고?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나 전라도 사람이요, 알아? 이거 아니요? 아니요 제가 이곳으로 오게 될 줄 몰랐습니다 디스 이즈 도깨비 촬영지 여기는 바로바로 학원농장이라는 곳이고요 이렇게 이쁜 꽃들 사이로 저희가 지나다니며 ASMR 그러니까 소리를 녹음을 할 예정이고요 이 새들이 저희를 반겨줍니다 이 새들이 저희를 반겨줍니다 어? 저기 대왕새가 하나 오고 있네요 새를 잡아 새를 잡아 무슨 리얼 새 온다 리얼 새 이 새를 걸어다니냐? 아 뭐야 너? 새라 했는데 저건 또 아니지 않나? 새라 했는데 저건 또 아니지 않나? 저건 또 아니지 않나? 저건 안고 있냐? 그 앞에서 저건 안고 있냐? 그 저건 안고 있냐? 저건 안고 있냐?